네 네 자 이제 오늘은 중국어 중국어 연습을 제가 지난밤에 아파서 너무 짧게 했잖아요 아파서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한번 그 한번 좀 한번 이 뿜뿜 중국어 뿜뿜에 그 저스트필이 뿜뿜 사실 뿜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능금지공인데 뭐 어쨌든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중국어 번채가 아니고 간채 인거 같네요 이 책이 이렇게 적혀있는거는 번채가 아니고 간채 같아요 한번 이게 보도록 할게요 니찌야오 샤마민쯔 근데 어저 이거 맞는건가 한번 이따가 방송 끝나고 좀 한번 다시 들어봐야될 것 같아요 니찌야오 샤마민쯔 지식분자 지식분자 아 근데 이 지식분자라는 단어 저 아직도 솔직히 약간 좀 뭔가 약간 적응이 좀 필요한 단어예요 뭔가 그런 분자 무슨 분자 무슨 분자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그런 그 용어 단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저 저 아직 좀 그 모르겠어요 이제 페이님하고 그 수업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이건 적응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하하 니찌니엔 또 왔다 몇살이고 하하 몇살이고 니찌야오 샤마민쯔 너 이름이 뭐니 어우 지금 갑자기 나는 너 이름이 뭐니 할때는 항상 그 양희은씨 양희은씨가 생각이 나고 그 니찌니엔 또 왔다 몇살이고 할때는 이거는 저는 그 예전에 그 KBS 개그맨이었던 그 김시덕씨 있잖아요 그 김시덕씨가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 청년백사하고 청년백사에서 그 아싸 이거하고 그 뭐냐 그 생활사투리에서 그 경상도 실제로 그 김시덕씨가 그 대구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대구 출신이여가지고 막 몇살이고 약간 그렇게 어쨌든 그 사투리 있었잖아요 뭐 그렇고 그리고 워진리엔 샌스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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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워진리엔 샌스얼쑤이 이 얼 샌스 이 얼 샌스 이가 중국어에서는 이 이 가 숫자 1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숫자연습은 제가 그 뭐냐 페이님의 그 뭐냐 이번에 그 컬츠삼국지 제 1강하고 제 2강 거기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봐야될거 같구요 다시 공부를 해야될거 같구요 그리고 그 그 얼 이 얼 얼 얼 얼 이거는 그 숫자 2를 뜻한대요 그리고 산 숫자 3 쓰 숫자 4 솔직히 그리고 오부터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10은 그 쓰 그래서 샌스얼 서른둘 한국나이 서른둘 젠장 으 근데 내가 한국나이 서른둘이니까 그 아 네 뭐 다른 다른 분들 나이 얘기는 안하는걸로 그리고 수이 몇살 나이를 얼마만큼 먹었다 이럴때 쓰는 말이 수이 수이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그리고 그리고 그 런스니 헌까오싱 런스니 헌까오싱 런스니 헌까오싱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치기 아 그 노래 있죠 반갑습니다 라고 배치기 노래 네 네 하도 제가 펌프를 많이 해가지고 자 그렇고 그 한번 이제 문장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그 그 너 이름이 뭐니 해가지고 음 표현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거 간체 쓰는 연습은 근데 솔직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한문이 번체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이제 핸드폰 핸드폰 그 언어에는 이제 번체하고 간체를 다 다운을 받겠지만요 음 좀 배우는 외국어들은 핸드폰에서 좀 좀 어떻게 좀 뭐라도 좀 써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왓지야오 찔노 왓지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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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 누구누구이다 할 때 왓지야오 찌스 번쩌 지식분자래요 네 음 아직 좀 적용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슬슬 책에 제 침 제 아밀라제 로얄젤리가 헤헤 묻어가고 있어요 언어는 계속 이렇게 뭔가 말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중에 이 녹화를 하는 이유가 자습 자습하는 모습을 녹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되잖아요 그 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그래서 뭐냐 일부러 제가 녹화를 켜놓고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지난밤에는 한 20분 했나 근데 오늘도 하다보면 20분보다 조금 넘어서 한 30분? 네 녹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제가 한번 이제 삘 받으면 중간 이제 좀 아파트들 복습이 좀 필요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이 복습하는 시간을 아마 평소보다 좀 길게 잡고 한번 그냥 그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매일 꾸준히 하고 하루에 너무 많이 쓰진 않을 계획이에요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쯤에 나면 이제 많이 하겠지 음 닝꼬이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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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? 워싱? 아 싱은 아 여기서 성자가 들어가 있구나 음 그리고 쬐아오 이름 음 이렇게 찐 찐스 김씨는 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찐 찌식 번쩌 찌식 번쩌 찌식 번쩌 네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니 찐 얜 두었다 니 찐 얜 두었다 해가지고 몇 살이고 몇 살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음 니 찐 얜 샤마 링쩌 아 이거 못 외우겠어 아직 니 찐 얜 샤마 링쩌 너 이름이 뭐하니 라는 뜻이고요 지금 중국어로 공부를 해야되는데 양인시 성대무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으 으 으 그리고 워찐 얜 산사얼쏘이 산사얼쏘이 워찐 얜 산사얼쏘이 워찐 얜 산사얼쏘이 워찐 얜 산사얼쏘이 아 이거 그 어조 듣는건 제가 다시한번 그 페이님 다시 보기로 봐야될거같아요 제가 지금 어조가 약간 좀 그 원래 발음하는거고 원래 말하는거하고 어조가 좀 그 성조가 좀 다르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 이제 중국어 이틀 했어 어? 저 이제 중국어 이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 지수이 니 지수이 니 두었다 아 니 두었다 니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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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련 이라고 그 어떻게 하네요 그 명사 수로문 음 어 만약에 미지수님이 만약에 그 만나서 반가워 그니까 안면은 없는데 정보는 안다 정도는 그 그 워츠다오 대도 대도 대도님을 안다 그리고 워츠다오 그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나중에 그 본명이 본명이 읽기가 더 중국어로 하기가 더 힘들대 네 그 유엔디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한 번 그 공부를 할 때 아니다 지금 해볼까? 어차피 저 어차피 일과도 다시 봐야 되니까 일과도 다시 봐야 되니까 한 번 쭉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 이어 딴 이어 산서 오 리우 오 리우 꾀 찌 오 리우 찌 바 묵찌 바 아 이게 묵찌 바가 여기서 나온 건가 설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바 어 왜냐면 팔에서 바는 한 손으로 중국에서는 일에서부터 십 십까지의 숫자를 이어 산서 오 리우 그리고 아까 하트 비슷하죠 찌 바 바 그리고 지우 지우 기우 지우 찌우 맞나? 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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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 숫자 연습은 제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연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도 동영상 이 이 연습 동영상 그 복습 동영상은 그 굉장히 짠네요 왜냐면 제가 그 아무래도 그 그 장기 대회를 나가느라 제가 뭔가 많이 못 봤잖아요 솔직히 말씀 얘기를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어느정도 그런 그 핸디캡이 좀 있다는 거 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네 자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